안녕하세요 아프리카의 유일무이하게 대상 2번 이후 국민이 지켜보는 남자 최군입니다 말숙량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서 4대 여신을 맡고 있는 자 우리 오랜만에 인사드린 얼굴입니다 연예계 양지만 있다면 또 연예계 음지 MBC 개그맨 유정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뭐가 됐던 간에 어쨌든 저희가 비발디파크 안에 있는 우리 메이 온 허스 승마장으로 가봅시다 혹시 기수분 아니세요? 승마 선수 죄송한데 본인 말자랑 한번 아 저쪽 안에 있는 혹시 지금 볼 수 있나요? 살다살다 말자랑은 또 안녕하세요 아이고 말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얘는 스타코나라고 스타코나?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만져도 말이 별 말이 없네요 괜찮아하네요 다 손에서 저 말이 제가 아 이게 선수님의 말이군요 야 간달프가 진짜 반지의 제왕에서 탔던 진짜 멋있다 아 근데 저 뭐죠? 똥이 잘 아니 잠시만요 생식기라는 것도 생식기인가요?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무섭네 어엇 오우야 나 말이 이렇게 야, 되게 신기하다 문화 뒤에 그리고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에 겨울에 비발디파크였던 곳이 저렇게 그쵸, 아 저도 되게 보드 타는 거 좋아하는데 이 코스가 지금 이런 모양이었네 여름에 여기 도그쇼다 도그쇼 그 왜 TV에서 보면 강아지들 왜 그 점프하고 쇼하는 거 있잖아 성대모사 하나 해주세요 성대모사 이성균 하나 해주세요 매일 오나 홀쌤 아 근데 도그쇼을 언제 하냐고 왼손잡이 천재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미션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시민분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전 미인계를 쓸게요 아 자신감이 되게 그러면 레이디 퍼스트니까 마이크를 말승량해 안녕 해줘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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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지 모르게 집중하고 빠져들겠네 이게 집중해서 되게 긴장감 있고 한 번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권둘러 한 번 탈까 권둘러 한 번 타자 이것도 무서워 겁이 없나 봐요 말승 씨는 원래 아 저 이렇게 안전한데 위험해 보이는 거 좋아요 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케이블 줄이 쎄잖아요 이게 끊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 정승 씨 네 그 돈 바꿔서 헛소리 쳤는데 아니 근데 와 청렬 아니야 와 이거 이거 이거를 지금 딱 보여드려야 돼요 진짜 진짜 나른한 햇살이 찾아들면 멍하니 창밖을 바라만 보다가 진한 생각 속에 잠겨 떠올리던 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 오빠 최곤 오빠 최곤 오빠 아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무서워 아 목살 그렇게 아플렀다니 너무 가게 내버렸어 어떻게 해 저 생각하는 최곤이래 안 잡았어 안 잡아요 포토샵으로 옆에 좀 지어주세요 이거 진짜 이쁘게 나오네 이쁘게 나온다 와 그림 잔다 하트예요 하트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나트 해야 되니까 아 이게 그거 있다 얼마 세 개들 안 됐나 봐 이게 아 귀여워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으 이런 거 이런 문구들 오래오래 행복하자 사랑해 근데 1년 뒤에 와보면 모르죠 그거는 오 이거지 내려가는 거 생방하고 찍어줘 야 이거 한번 찍어줘야죠 나 오늘따라 이렇게 배가 나 보이지? 니 배도 장난 아니네 너 이거 배가리개지? 에이그 진짜 맨날 내 배를 신경쓰지 말고 노래를 한번 돌아봐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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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Period 를 어머uc segments 아 를 Cole 매틴 되어 Mond 로 야